사실일까? 미신일까?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. 뭔 말을 하고 싶은데? 귀신이 잘 붙는 물건이 따로 있을까요? 아휴 귀신이 붙는 물건이 따로 있죠. 근데 사람 저기마다 다 틀려. 틀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남이 물건을 함부로 들어오지를 않잖아. 뭐 누가 특히 남이 주는 물건들 어떤 사람 잘 갖다 싸놓는 사람도 있는데 남의 물건이 들어와서 또 지방이 시끄럽고 안 되는 적이 있거든. 근데 예를 들면 귀신이 잘 붙는다고 얘기를 했잖아. 그러면 어디에 붙냐? 뭐 나무를 잘라서 갖고 온다든, 나무? 나무를 잘라서 갖고 온다든. 또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선왕에 걸려 있는 옷 갖고 오면 괜찮다고 걸려 있는 옷 갖다 입는 사람들도 있어. 그래서 당연히 귀신이 붙지. 귀신이 어디든지 다 있어. 어디든 침침한 데 있고. 다 그런 데 있거든. 근데 이렇게 귀신이고 뭐고 남의 물건을 잘 타는 사람이 있어. 안 맞는 사람. 뭐 쉽게 얘기해서 지나가는 상여만 봐도 내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. 다 가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. 그래서 다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고 그렇단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사람들은 물건이 들어오면 더 안 좋겠지. 뭐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뭐 특히 돌 같은 거. 무슨 뭐 깎어놓은 원목 같은 거 이런 데서 다 따라 붙지. 따라 붙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거 소용없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부득이 귀신이 어디에 붙냐 하고 얘기를 한다면 안 붙는 데가 없어. 안 붙는 데가 없고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도 거울을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. 그럼 내가 사람을 나도 모르게 문을 여는 순간에 보면 놀라버리거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어 쫓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. 근데 거기에 꼭 뭐 개념하지 말고 나쁜 건 안 하면 되잖아. 그렇지? 그리고 내가 꼭 맞아서 뭐. 그렇다고 보면 수직화 하는 사람들, 돌 수직화 하는 사람들, 나무 수직화 하는 사람들 다 귀신이 붙갔네. 그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거야. 사람이 얼만큼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. 약한 사람한테 더 많이 붙겠지. 센 사람한테는 안 붙고 겁나서 붙겠어 안 붙지. 그런 게 뭐 어디에 붙냐, 귀신이 많이 붙냐, 진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약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많이 붙는 것이고.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. 그리고 지킬 건 지키고 내가 안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. 남의 물건이든 뭐든 들어와서 탈라는 사람은 꼭 탈락. 안 되는 사람들은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거, 가서 안 보러 나무 같은 거 꺾어서 오지 말고 그런 걸 지켜야지 되겠죠. 웬만한 가정에는 하나씩은 하나쯤은 있겠나요, 귀신이 붙어있는 거? 붙어있는 거 하나씩은 다 있지. 없다고는 못 보지. 근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착한 귀신이냐, 좋은 귀신이냐 그렇게 다 진다고 보면. 원인이 나왔나? 착한 귀신이냐, 좋은 귀신이냐. 착한 귀신은 나한테 그래도 그런 귀신이 있으면 뭐를 갖다 이어 돈벌 대게 갖다 줄 것이고. 나쁜 적이라면 나를 방해를 놓으니까 집안이 안 되게 할 것이고. 착한 귀신이냐, 나쁜 귀신이 따로 있어요? 따로 있는데 착한 귀신이냐. 아무리 다 나쁜 귀신만 있겠니. 왜? 나를 풀어줘서 내가 나쁘고 어디에 걸려 있는데 그 귀신은 혼벽을 풀어줬어.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조상이거든. 그러면 조상에서 한이 돼서 자살해 죽었다든지 죽었다든지. 이 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개개하고 비치고 이러는 거거든. 근데 그 원을 풀어줬단 말이야. 그러면 고마우니까 어떤 감사의 표시를 하겠지. 그러면 착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? 얼른 알아듣기 얘기를 한다면. 그래서 착한 귀신, 나쁜 귀신 그렇게 나온다. 그 사람한테 갖다 나쁘게 했으면 그 한을 못 벌어서 나쁘게 할 것이고. 그러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. 그래서 이게 다 내 조상한테 잘하는 게 잘해서 나쁜 게 없거든. 이제 의문이 풀렸나? 맞잖아. 어떻게 나쁜 귀신만 있고 좋은 귀신은 없어. 그건 아니거든. 다 좋은 귀신도 있어. 옛날에 영화에 집에서 사는 귀신 나온 거 있었잖아. 그러니까 결론은 나쁘게 방해해 놓다가 그 사람이 좋은 귀신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하려고 하니까 포크레인도 지켜주잖아. 그 사람이 이사 가서. 나쁜 귀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사람하고 말하자면 맞는 거야.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. 이 사람이 쎄고 귀신을 보기 때문에 귀신하고 대화를 했고 그 전에 안 된 사람들은 기가 약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단 말이야. 살지 못하고. 바로 그거야. 이제 의문이 풀렸지. 잘해주면 돼. 귀신한테도 잘해주면 된다.